톱스타 뉴스 인경진 기자 9월 11일 오후 종로구 희경제에서 설화수, 술라슈, 자음생크림 출시 기념 포토콜이 열렸다. 설화수, 술라슈, 자음생크림 출시 기념 포토콜에는 이하니, 리하, 네이, 장윤주, 쟁윤, 주, 최화정, 초이화, 융, 이 참석의 포토타임을 가졌다. 자음생, 멈추지 않는 여정이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개최되어 특별함을 더했다. 특히 설화수의 60년 인삼, 영구가 집약된 자음생크림의 헤리티지와 자생력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 연출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1966년 인삼크림에서 시작해 2024년 새롭게 탄생한 자음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민 헤리티지존은 60년 인삼과학의 진명과 스토리를 공감각적으로 연출했다. 설화수 자음생은 1966년 ABC 인삼크림에서 시작된 60년 인삼과학의 정수가 담긴 설화수의 대표 안티이징크림이다. 인경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10일 1937 송고 nbsp nbsp smsp reporter의 탑스타노즈.co.kr 이중수의 탑스타노즈.co.kr